시총 500대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올해 들어 주가 하락 속에 2,300억 원에 가까운 자사주를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 스코어가 연초부터 7월 말까지 시총 500대 기업의 대표이사 자사주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자사주 매도 금액은 2,27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지분 가치는 작년 말 43조 965억 원에서 7월 말 36조 136억 원으로 16.4% 감소했습니다. 반면 자사주 매입액은 709억 원으로 매도액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